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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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센스 소유자입니다. 잘했어. 그냥 따라서 주행했기 때문에 뭐 했는데? 세이프티카라고 안전차량 있는데 따라가면 돼. 따라서 세 바퀴 그냥 돌면 게임에서 느끼지 못한 나는 안 좋지? 나 필수에 공원 없어. 죽으면 어떡해? 괜찮아. 자동차 튼튼해. 뭐하세요? 유튜브 설치하고요. 상탑대가 없어? 준비성 없는 남자. 우와. 이건 우리 상탑대야. 세메슈트 뒤에 그 위에 올려있어. 왜 그렇게? 내가 올렸는데? 너도 해. 스키 할래. 템피언스 못하자. 템피언스. 중2병 아닌가 왔네. 내가 중2병이라고 하면 욕먹어? 몰라요. 다 똑같은 차례. 다 친근하고. 근데 이거 졸려있어? 어 맞아. 왜 표정 잘하셨어요? 왜 표정 잘하셨어요? 아까 되게 긴장하고 있구만. 긴장하지 않지. 엄청 흔들리겠다. 아니야 괜찮아. 아니. 뭔가 안 어울려. 스키 타이틀 쓰는 건데. 왜 여기서 써? 할매새 용돈은. 안 쓴다. 예쁜 거 써줘야지. 얼마나 예뻐요? 날 봐. 나는? 나 없어. 너는 여기. 빅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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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. 날씨가 잘하는데. 헉. 헤엘의 친둥이. 앞에ош'. 가만히 들어가게 멍청한 거 갖고 온 거고 아빠 안 늦어요? 네 잠깐만.. 형이 gerçek 잠깐만 잡아야겠다 라인 덮지? 너무 좋은데? 라인 아잇 아 목욕을 못 타지마 목욕을 잡아야 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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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왜 미친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곳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몇 바퀴 들었어? 누가 사고 나나 봐. 어? 우리 자다. 주민으로 야야야야 빵 끝이야? 아 이거 여름에 못하겠네요 땀 많이 났네 아 죽겠어요 땀이 쿨도 떨어지고 있어 나도 더 뒤에 핸드폰 사라졌어요 타이어가 녹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잘 잡혔거든 근데 좀 시간 지나니까 배가 쓸리게 좀 이끌어져 우리 대장 같이 갈 수 있어? 아니 그런건 가지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또 할거야? 아니요 아직 못할거야 뭐야 다섯개가 섞어놨나? 왜냐면 우리 다섯개 끝나서 왔는데 드디어 끝나서 나 진짜 더 할 것 같아 뭐라고? 다이소에서 3,000원 다이소에서 3,000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너무 덥고 어지럽고 토하고 싶어 바로 다이소 바꿨습니다 쫀쫀한 다이소 아 더할래 아 너무 더워요 재밌지? 재밌지? 솔직히 좀 힘들어 좀 생각보다 엄청 그 중력 세지? 나 아직 토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? 아침이 안 먹어서 다행이다 너무 재밌어요 또 탈거야? 아 오늘은 좀 힘들고 다음에 디에이스 한 번 더 올려고요 재밌네요 진짜로 세븐한 다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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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요? 이번엔 수고하셨는데 다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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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